뭐는 어떻게 할까? 국 국? 네 어... 혹은 이거 해봐 국은... 일본에... 이거는? 이거지 일본어로 뭐라 그래 이거는? 고프 이거처럼 이거처럼 똑같이 말하지 아 그래? 고프 무슨 뜻이야 그게? 나라 나라야? 네 나라 뜻이야 우리나라는 이름이 뭐야? 우리나라? 응 아니... 보고 호건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? 한국 바람 한국 사람이야? 네 한국 쓸 수 있어 호건이? 한국? 응 한국 어렵지 네 한국 못쓰지 한국... 어떻게 했어 한국 찾아주세요 응? 한국 나중에 쓰자 한국은 호건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... 한국 찾아줘 쉬운거 써봐 그러면 한국 쓰지 말고 딴거 써봐 일본 쓸 수 있어?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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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... 한... 어디 있지? 한국? 한? 네 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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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니... 낙저분 흠... 너무... 지저분하다 그치? 호건이가 찾아봐 어딨어 호구라 다른거 해보자 못찾겠어 아빠 아냐아 너 다리 찾아줘 허건아 못찾겠어 진짜로 다른거 해보자 부모 자녀 해볼까 허건아? 아니 한 못쓰겠어 꼭 그거 해야돼? 한 쓰지 말고 대한민국 써보자 우리 그러면 한 쓰지 말고 대하고 민국만 써보자 해볼까? 민국은 하니 어려워 하니 어디 아 모르겠어 아빠도 대 대한민국 해볼까? 아